주의하셔야 돼요. 세금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종합과세가 유리하겠죠? 그런데 반대 불이익이 뭐가 있냐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희는 지금 주택임대소득과세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병근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하면 이게 분리과세가 있고 종합과세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여전히 좀 헷갈립니다. 어떤 경우에 분리과세를 하고 어떤 경우에 종합과세를 합니까? 분리과세, 종합과세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대 수익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그래서 임대 수익금액, 즉 월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관리비를 합해서 연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2천만 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분리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갖고 세금을 계산한대요. 그러면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다른 소득하고 합산되지 않으니까 이것만 갖고 하니까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분리과세 어떻게 계산하냐면 수익금액은 아까 월세, 간주임대료, 관리비 이 세 개를 합해서 산정됐습니다.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익을 산정해야 되는데 수익금액에서 이익을 산정하려면 경비를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리과세는 취지 자체가 수익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간단하게 계산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을 해줘요. 수익금액의 50%, 60%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면 천만 원 또는 1,200만 원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를 이익으로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수익금액의 50%를 경비로 인정해주고 어떨 때 60%를 인정해주느냐.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양쪽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그것만 했다고 해가지고 60%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를 한 경우에만 60%가 적용된다. 그리고 세금을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좀 적게 내자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경비를 뺀 금액에서 한 번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면 400만 원을 빼주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면 2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14% 당일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분리과세입니다. 실제로 적용비를 쓰지 않았어도 저런 반영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혜택을 드린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에 반해서 종합과세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경비를 실제 경비를 인정받든지 아니면 이 경비가 나는 없다, 입증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추계 경비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분리과세처럼 50%, 60%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보통 한 17%, 34% 이 정도를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직전 연도에 주택임대수익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조금 높은 경비율을 인정받느냐, 낮은 경비율을 인정받느냐 이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분리과세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서 400만 원, 200만 원을 한 번 더 빼줬는데 종합과세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 근로라든지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하고 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율이 지금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양과정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양인적공제 같은 게 있어요. 배우자가 있는지 그다음에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몇 명이 있는지에 따라서 적용해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실제 계산 사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리과세부터 한 번 해볼게요. 분리과세는 어떤 분들이 적용받냐면 주택임대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느냐 즉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경비율이나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습니다. 즉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 2천만 원에 대해서 경비 50%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 빠지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소득금액이 1천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혜택을 줍니다. 공제금액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소득금액이 8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4%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112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 즉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 두 가지 혜택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필요 경비율이 50%가 아닌 60%를 적용하고 두 번째 공제금액이 2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금액, 이익금액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400만 원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세율 14%를 적용하면 56만 원. 거의 세금이 반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소득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임대주택 등록하는 게 분명히 메리트는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금을 줄이자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데 지금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0년이 묶입니다. 묶여버리죠. 그런데 이 몇십만 원을 아끼자고 10년을 묶이고 임대료도 5%밖에 못 올린다고 하면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지만 분명히 주택임대소득 과세에서는 조금 유리한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과세. 전월세 때문에 종합과세 된다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종합과세는 일단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이익을 합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먼저 주택임대에 대한 이익권자 산정을 해야 되는데 수익금액은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이 세 개를 합해가지고 계산됩니다. 중요한 게 경비예요. 이 경비가 첫 번째 내가 실제 들어간 경비를 입증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라는 특성 때문에 경비가 한정적이죠. 보통 재산세, 종부세, 수리한 비용, 중개수수료,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입증해가지고 인정받든지 아니면 이 금액을 내가 입증할 수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비를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추계 경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직전 연도 임대 수익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만큼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 경비율은 한 42%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 기준 경비율은 17%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단순 경비율하고 기준 경비율은 직전 연도 주택임대 수익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영수증 같은 꼼꼼하게 챙겨놓으신 분들은 직접 필요 경비를 입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그냥 추계 경비율로 그냥 한다. 보통 어떤 게 유리합니까? 아무래도 영수증 챙겨놓는 게 유리하죠. 재산세나 종부세, 이자 비용이 많은 분들은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분들이 유리하고 그런데 나는 대출도 없어요. 재산세도 조금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추계 경비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내가 실제 경비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가정해보면 국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받아야 되거든요. 그 경비율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 경비율 즉 17%짜리하고 단순 경비율 한 42%짜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직전 연도의 주택 임대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즉 2,400만 원이 넘는지 아니면 그 이하인지. 2,400만 원 이하이면 영세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 42%를 적용해주고 직전 수익금액이 2,400만 원이 넘으면 그래도 수익금액이 있다고 해서 경비율을 17%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면 4,000만 원에 대한 17.2%를 경비로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익이 3,312만 원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득공제 150만 원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면 366만 원이 나옵니다. 실제 1,000만 원 경비 들어간 것하고 비교해보면 세금이 더 많아지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단순 경비율이다. 직전 연도의 수익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42.6%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이 2,296만 원이거든요. 여기에다 세율을 적용하면 213만 원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실제 경비가 1,000만 원이 있을 때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합과세, 즉 주택임대수익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다라는 분은 실제 입증된 경비를 갖고 세금을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추계 경비율을 갖고 세금을 계산해봐서 유리한 걸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되니까 차라리 머리가 좀 덜 아픈데 2,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도 되고 종합과세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죠.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수익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분리과세로 선택하든지 종합과세로 선택하든지 근데 어떤 게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다른 소득이 없다. 순수하게 이 주택임대수익만 있다고 하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분리과세 2,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는 이상은 50%만 경비가 인정되거든요. 그리고 20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그럼 8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무조건 14%를 적용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금이 112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종합과세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단순 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직전 연도에도 2,400만 원 이하가 되겠네요. 그래서 42.6%의 경비를 인정받으면 이익이 1,148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소득세율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분리과세 14%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하면 한 60만 원 정도밖에 세금이 안 나와요. 우리가 종합과세 하면 무조건 세금 더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상식과 좀 다른 결과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종합과세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세금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종합과세가 유리하겠죠. 근데 이 종합과세로 선택하면 반대, 분리익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남편이 고액 근로소득자다. 그럼 부인들은 보통 직업이 없이 가정주부가 많은데 카드는 대부분 부인들이 쓰거든요. 그럼 부인이 쓴 카드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 같은 걸 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익이 하나 더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 소입이 있으면 나중에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이 가는데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금액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세금은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지만 소득금액은 아까 종합과세가 더 높아요. 그럼 건강보험료에서 더 불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설령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종합과세가 건보료 때문에 좀 불리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건보료하고 종합과세 분리과세가 왜 관계가 있죠? 우리가 주택임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대상자가 분류가 됩니다. 근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대상자가 분류가 되면 영향을 미치는 게 소득금액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지금 이 화면에서 분리과세는 800만 원이고 종합과세는 1148만 원입니다. 분리과세에 비해서 종합과세가 소득금액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148만 원이 반영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까지 따져볼 경우에 꼭 세금만 생각할 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네요. 많이들 세금만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병근 세무사님과 함께 주택임대소득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은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